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볼까나 다들 맛있게 드세요 미녀? 데뷔 하기도 정도 신혼 장악한 거야? 근데 영광검색어가 왜 이래? 말도 안 돼 민혁이가 우리 회사 대표회사 조카? 가슴이 뻥 뚫리는 아이 다 신청 털어? 두 남자 중에 당신의 운명이 확실히 있네 운명이요? 아 싸늘한 남자 신임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아 뜨거운 남자 새 음식 빼더라 좀 지고 지수네 그 남자를 만나면 배가 불러 신임은 어때? 걱정이 많던데요 하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당신의 운명의 남자야 신임 아프지마